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2021학년도 4단원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4단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짧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각설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연표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귀국 너희나라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제안을 하나 했나봐. 우리나라한테 너희나라가 어떤 제안을 하나 했어요. 제안을 하나 한 상태야. 그러고 나서 보도록 하죠. 동의할 수 없대요. 다음과 같대. 첫 번째 조선의 내란. 지금 또 힌트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대. 조선의 내란이 있었대. 그러면 우리나라든 귀국이든 조선은 아닙니다. 조선의 내란은 화약이 하나 체결이 돼서 이미 진정되었으니 양국이 협력해서 진압할 필요가 없대요. 둘째 너희나라 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 제시는 뜻은 좋으나. 그러면 지금 귀국 너희 나라가 조선한테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뜻은 좋으나 조선의 개혁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셋째 변란이 평정되면 양국이 군대를 철수한다고 하는 내용의 9년 전 조약이 있대요. 그래서 양국이 철병하는 것. 그러면 지금 봅시다. 양국은 누구랑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읽어볼게요. 조선의 내란이 일어났고 그런데 조선의 내란은 화약이 체결돼서 이미 진정이 된 상태래요. 그리고 이제 양국 두 나라가 모두 조선의 내란을 해결하러 온 상황이야. 그중에서 귀국 너희 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뭔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9년 전 맺은 조약이라고 하는 힌트도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양국이 군대를 철수한다. 변란이 평정되면. 이거 우리가 뭐로 배우냐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누구와 누가 맺은 조약이었어요. 청과 일본이 외진 조약으로서 양국 공동 철수 그다음에 파병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파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청나라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화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뭐가 체결된 거야? 전주화약이 체결이 됐어요. 전주화약 체결 직전에 조선 정부가 먼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일본도 파병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주화약 끝나고 나서 조선이 돌아가주세요라고 하니까 일본은 그거를 무시합니다. 일본은 무시하고 청나라에게 개혁을 같이 하자. 조선을 개혁시키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료가 해석이 안 됐다 그러면 화약이라든가 9년 전 맺은 조약이라든가 조선의 내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상황을 읽어내지 못한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학농민운동 전주화약 그다음에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어내지 못했다는 건 약간 이 비문학적인 부분이 비문학 독서 부분이 있잖아요. 독서 부분이 살짝 부족했지 않았을까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결국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가보개혁을 강제로 시작하는 그 모습과 그다음에 일본이 청나라를 기습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이 자료 다음 모습까지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연표에서 넣는다라고 하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갑신정변 발발하고 나서 뭘 맺는 거야. 9년 전 맺은 조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이 자료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 청일전쟁이 발생해서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어떤 내용이 있었지? 랴오뚱 반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 청일, 일본에게.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가 막고자 뭘 했었다.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우리 이전 시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문제에서 살펴봤었던. 삼국간섭은 아예 자료로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결되면 삼국간섭과 갑신정변 발발 사이에 이 자료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집어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선의 내란이 화약이 체결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연도를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로 살펴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갈 거는 자료 해석 능력을 먼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차 싸이공조약. 그래도 연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싸이공조약 1862년이었고요. 운용사건은 1875년. 그 다음에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1884년이었고요. 삼국간섭은 18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축조약은 의화단 운동이 진압을 되고 나서 체결이 됐었던 1901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신의 혁명 자체는 1911년에 일어났었고 그 뒤에 중화민국이 1년 뒤인 1912년에 수립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도를 보지 않고도 갑신정변과 삼국간섭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한 번 찬찬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1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래에 단비가 날로 창궐하고 있어서 난을 일으킴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대요. 뭐 단비라고 하는 놈들이 난을 일으키고 있대요. 그래서 뭐하고 있대요? 철도가 파괴되고 있고요. 베이징에서 가까운 역도 불탔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각국의 외국 공관이 포위됐어요. 귀국의 관병은 외교관을 보호하지도 단비를 억누르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8개국의 군사가 어디로? 베이징으로 진군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 8개국 연합군이 지금 베이징으로 진격을 해서 결국에 이걸 진압하게 되는 이 난을 진압하게 되는 우리 모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비를 진압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8개국 연합군 그리고 다른 힌트들 있잖아요. 철도가 파괴된다던가 역을 불타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것까지 추가해보면 교회 이런 것들도 불태우고 파괴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서양인 그 자체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공격들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힌트들을 다 모아보면 우리는 저 난이 뭐다? 의화단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비를 진압하고 나서 8개국 연합군이 그러고 나서 뭐가 체결돼요? 신축조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축조약의 내용 방금 전에서도 연패에서 살펴봤지만 신축조약 내용 뭐였죠? 제일 중요한 거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본다고 하면 단 몇 번이죠? 5번이죠. 부청 멸양의 구호. 부청. 의화단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 청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부청 무슨 뜻이었죠? 청나라를 부.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한다. 라고 해가지고 청정부가 사실 뒤에서는 약간 의화단 운동을 지원해주는 모습들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외국 군대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 8개국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의화단 운동을 자기들 손으로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답은 5번 골랐고요. 1번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조사한다. 자 신문화 운동이라고 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단계적으로 보면 5사 운동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문화 운동 자체는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서양의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고 또 신문화 운동의 상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1915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신청년이라고 하는 이 잡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의열단을 주도한 인물이면 여러분들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전혀 연관 없습니다. 사실 1번부터 4번에 그냥 선택지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같이 본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광모개혁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게가 발급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페리의 내항으로 페리가 항구로 들어와서 맺어진 조약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처음으로 맺어졌던 밀 화친 조약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와는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자료 보고 의화단 운동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이 나오면 신축 조약 자동으로 나와주셔야 되고 부청머량 8개국 연합군 이런 키워드들 같이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거래요. 미출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하이래요. 상하이 무문무 소속 기자래요. 근데 방금 전에 무슨 폭발 사건이 있었대.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한번 볼게요. 단상 부근에 있던 군중이 폭탄을 던진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던졌대.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힌트죠. 훈커우 공원입니다. 경비를 담당한 일본 헌병대가 그를 끌어내었을 때 얼굴부터 허리까지 선열 피가 낭자했다. 그러면 훈커우 공원 상하이에서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던졌던 사건만 가지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추론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적당히 추론을 해주면 되지 않은 걸 통해서 뭐죠? 이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 단체와 연관이 있다.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세트로 이봉창 의사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의거를 일으켰었던 사건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윤봉길 의거에게 붙는 더더욱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중국당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바로 뭐죠? 답 5번이죠. 설명 보면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면서 실제로 장제스가 윤봉길의 의거를 보면서 윤봉길 의사에게 저 우리 우리 중국의 백만 대군이 백만 대군이 하지 못하는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그걸 높게 평가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인 애국단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에게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 몰랐으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이 문제 자체를 통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신간회의 주도로 일어났다. 아니죠. 한인 애국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중일전쟁 발발의 빌미가 되었다. 중일전쟁 발발의 빌미가 되었던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거우차오 사건을 꼽습니다. 루거우차오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요거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윤봉길 그러니까 한인 애국단이 1931년에 만들어져서 이분들의 활동이 1931, 1932 정도에 걸쳐져 있는데 중일전쟁 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루거우차오 사건과 함께 1937년이란 말이죠. 시기적으로도 좀 너무 떨어져 있는 모습. 자 다음에 국제연맹이 리텐 등을 파견하여 조사하였던 사건은 우리는 뭐죠? 우리 이전 문제들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 만주사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931년.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본은 탈퇴합니다. 국제연맹을요. 자 4번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시기가 안 맞죠. 31년이고요. 제1차 국공합작은 1924년에 수립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하나하나 사실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윤봉길 의사의 이거랑 명확하게 연결되는 선택지들은 없지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왜 아닌지 이건 뭔지 좀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6월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랜만에 또 나오게 된 어려운 연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10년 동안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게 연도 문제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방식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늘 얘기했듯이 뭐에 대해서 선택시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사대학당 경인선 교육입국조서 그 다음에 태양역 그리고 신보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근대 문물의 수용 사실 교과서에는 근대 문물의 수용 서양 문물의 수용 이런 파트가 따로 있잖아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뭐까지 꼼꼼하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연도까지 꼼꼼하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자료 한번 볼게요. 참의였던 오크마가 사직한 그 다음날 정부의 중요한 방침이 정해졌대요. 정부는 10년 후인 메이지 23년에 국회를 개설하기로 했대요. 자 10년 후에 국회를 개설할 거래요. 종례의 교육법을 제정하는 듯 여러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국회가 실제 개설되기까지의 그 10년 동안에 정부는 오히려 보완조례를 제정하여 치안방해 등의 명목으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대요. 자 그러면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국회가 실제로 개설되기까지의 그 10년 동안 여러분들 이거 국어 능력도 좀 필요해요. 잘 읽어봐야 돼. 자 봐봐.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이건 지금이야. 지금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뭘 하겠대? 국회를 개설하겠대요. 그래서 국회를 개설했어요. 뭐도 하고 헌법도 공포하고요. 헌법 공포하고 국회를 개설했어요. 이 시점에 10년 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 10년 동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그래서 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건 또 뭐예요? 10년 동안 정부는 오히려 보완조례를 제정해서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잔행하였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 이 자유민권운동이 한창 전개되는 시기였는데 이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이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연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일본이 헌법이 공포된 게 대일본제국 헌법이 1889년에 공포가 되고요. 국회 제국의회가 설립이 되는 게 1890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잡아줘야겠네. 1890년 제국의회가 설립되기까지 10년 한 81년 80년 81년부터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1번 경사대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공사대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테니까 1890년 이전 10년 동안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1번 아니고요. 경인선을 이용하여 재물포로 향한다. 서울에서 재물포까지의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만들어진 건 1899년이었습니다. 역시 제국의회 설립 이후기 때문에 10년 동안 볼 수 없는 모습이고요. 3번 교육입국조서의 반포를 전해듣는 교육자 교육입국조서 같은 경우에는 지덕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제2차 가보개혁 때 발표가 됐었던 건데 그냥 이 자체로서 1895년에 반포가 되었었던 거니까 이것도 제국의회가 개설된 이후입니다. 4번 태양력으로 만든 달력 태양력 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나라지 하면 보면 태양력으로 만든 달력을 판매하는 도쿄의 상인이라고 하니까 일본의 태양력이 언제 만들어졌냐를 4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일본은 태양력을 1873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873년부터 쭉 태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제국의회가 개설되는 1890년 이전 90년 동안에도 태양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5번 상하이에서 신보의 창간을 이런 서술어 잘 봐야 돼. 준비하고 있는 언론인이에요. 아직 신보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보가 만들어진 해가 언젠데 1872년이니까 1872년부터 신보를 볼 수 있는데 이 이전쯤에 이전쯤에 신보 창간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럼 대충 1872년으로 봐도 1890년 제국의회 10년 전 이 언저리까지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점을 하나 주고 여기서부터 한 10년 정도 어떤 지점을 주고 한 30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글을 꼼꼼하게 읽고 어떤 연도를 기점으로 잡아서 10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인지 뒤로 10년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연도가 좀 완벽하지 않은 건데 요건의 9월 모의평가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장기간으로 잡고 연도를 꼼꼼하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친 반란이고요. 뭐 쉬운 문제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중국번의 군대가 밀려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청조 타도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자 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요 반란에 대한 힌트 써있죠. 홍수전에 무리가 차지한 난징을 되찾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청조 타도를 외쳤고 홍수전이 이끌었었던 그리고 중국번이라던가 이홍장 같은 한인 한인들의 군대가 요거를 또 진압을 하는데 들어갔었던 요게 뭐죠? 태평천국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태평천국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부터 1864년까지 1864년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1851년 1864년이고요. 여러분들 태평천국운동과 관련해서 연표 시기적인 감각을 좀 가지고 가줄 때 태평천국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가 함께 진행이 됐었다. 제2차 아편전쟁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징이라고 하는 곳이 하네요. 다시 나오네요. 난징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난징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몰랐다면 적어두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난징은요. 난징은 옛날 인구이동 파트로 넘어가 보면 556국 이착이 되면서 원래 있었던 서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강남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동진이라는 국가를 건국하잖아요. 그 동진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이름은 건강 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동진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첫 번째 이랬고 두 번째 어디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명나라가 처음 건국할 때 난징에서 건국을 하죠. 언제까지? 영락제 때까지 영락제가 수도로 어디로 옮기니까 베이징으로 옮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등장을 하네요. 어디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태평천국의 수도이겠어요.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태평천국이 난징을 수도로 잡았었고요. 여기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천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늘의 수도 천경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어디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국민정부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정부의 수도? 어떻게 생각하지? 그렇죠? 북벌 1926년에 북벌을 시작을 하면서 1928년에 북벌 완수 후에 국민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 중심 수도가 난징이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들과 꼭 얘기해줘야 되는 거 양모운동 시기에 금능기기국이라고 하는 게 계속 출제되고 있었죠. 금능기기국이 만들어졌던 곳 뭐와 관련해서 양모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난징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딱히 없는 것 같았는데 난징도 정보를 모아놓고 나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뒀다가 써먹을 때 있으면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에니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태평천국운동과 관련된 거 골라보면 되겠죠. 1번 메이지우신의 영향을 받았다? 말도 안 되죠. 2번 홍의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면 홍의병은 뭐의 키워드예요? 우리 5단원에서 지겹도록 보게 될 문화대혁명 이라고 하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그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3번 남녀평등과 토지균분을 내세웠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단 맞죠? 그래서 태평천국이 태평천국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토지균분은 세계사 파트 세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천조전무제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까지 좀 알아둬야겠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거기까지 바라고 있지 않아요. 4번 제1차 아편전쟁 중에 발생하였다. 사실 여러분 제2차 아편전쟁 중에 발생하였다. 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지는 조금 이상한 선택지예요. 왜냐하면 제2차 아편전쟁은 1856년부터 60년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태평천국 운동은 51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도 사실 그 역은 표현이 이상하긴 하죠. 아예 틀리다. 라고 하긴 어렵지만 요것도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2판 군주제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뭐 이거는 뭐 어떤 설명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아닙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2판 군주제와는 연관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 9월입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밑줄 친 이 도시 자 도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도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기억해놓고 기억하고 예를 들면 상하이 또 상하이 다음에 요코하마 그 다음에 도쿄 나가사키 정도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두 개가 압도적입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을 때 옛날에는 난징도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요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선택지들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외워가는 방식으로 하면 도시 문제는 틀리기가 어려워요. 자 볼게요. 이 도시는 미일소통상조에게 명시된 가나가와 대신 개항한 곳이다. 이거 전에 기출분석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거 모든 교과서에 어떤 탐구활동이나 더 알아보기 이런 방식으로 라도 다 써 있습니다. 자 미국은 가나가와를 열기로 했는데 이 도시를 대신 열어서 위반이라고 항의를 했고 일본은 이곳이 가나가와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수심이 깊어서 항만으로서는 더욱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항을 하겠다. 여기를 할 거다. 가나가와 대신 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일본 최대 무역항으로 급성장한 이곳에 자 요거 보세요. 일본 최초의 일간지 발행지다. 라고 여기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힌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와쿠라 사절단이 출발한 항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게 이제 힌트로 쓰기는 좀 어렵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지. 난징 조약에 따라서 개항한 항구들 중에 가장 북쪽에 있었다. 뭐 요런 방식의 출제가 상하이가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 적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 요거 아 이와쿠라 사절단 왜냐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우리 이와쿠라 사절단이 1871년부터 73년까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연도인 건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 힌트로써 나중에 뭐 쓸 데가 있지 않을까? 쓸 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는 어디죠?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 요코하마입니다. 그래서 가나가 대신 개항했다라고 하는 거 몰랐으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일본 최초의 일간지 이름이 뭐였죠? 플레임으로 한번 써볼까?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여기서 발행이 되었었던 곳이기도 하죠. 언제였죠? 1871년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서양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연도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 5번이니까 5번 요 선택지까지 여러분들이 요코하마에서 가져가줘야 되죠.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철도는 어디예요? 도쿄와 어디를 연결하는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요 철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철도였습니다. 요거는 1872년에 개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요코하마와 관련해서 가나가 대신이었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그 다음에 도쿄 요코하마 최초의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곳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원래 기억을 해뒀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공행이 설치된 곳이다라고 했을 때 모르면 안 돼요. 공행이 설치된 곳은 어디였죠? 공행은 광저우에 설치된 거야. 광저우 그래서 공행무역체제 1757년부터 1842년 난징조역 체결까지 진행됐었던 이 체제를 광둥 무역체제라고 도 한다고 했어요. 광저우가 있는 지역을 광둥이라고도 부르니까. 자 다음 경사대학당 이런 방식으로 나오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죠. 어디였다? 베이징이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조아치네가 결성된 곳이다. 아조아치는 1907년에 어디서 도쿄에서 결성됐었다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4번 인공섬 대지마가 조성된 곳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거 나가사키와 관련된 선택지죠. 대지마가 조성돼서 어느 나라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진행을 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사키는요. 힌트로 줄 수 있는 게 두 개고 힌트로 줄 수 있는 게 두 개라는 건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두 개라는 거예요. 즉 하나를 주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힌트로 주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지로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가사키는 여기에 있는 인공섬 대지마가 조성된 곳이다. 하나 더 뭐 있을까요? 그렇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서 개항된 항구 추가 개항된 항구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효구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선택지로 나왔던 니가타 그 다음에 나가사키 그 다음에 가나가와 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가와가 지금 출제가 된 거죠. 가나가와 대신에 요코하마가 개항되었던 모습을 지금 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제부터는 뒤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갈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면 개항된 항구들을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지금 트렌드에선 조금 뭔가 신상에 이롭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꼭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지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 가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이래요. 그럼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역을 정해놓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정보 어떤 사실이 들어가느냐 이런 방식의 문제인데 이 앞부분 뒷부분 기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대화 한번 볼게요. 지금 군벌들은 군벌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왔네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제국주의 열강인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광저우에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위해서이다. 혁명군 장병들이요. 나라에 충성하고 산민주의를 실행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중심으로 충심으로 혁명정신을 다하라. 여기 힌트 있죠. 뭐예요? 산민주의.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산민주의를 실행하여 자신을 희생했다. 그리고 군벌 산민주의 국민 혁명군 이라고 하는 이 힌트들을 가지고 지금 뭐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군벌을 타도하는 게 뭐였어요?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민주의라고 하는 건 이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강령 같은 거고요. 순원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순원이 얘기했던 그 다음에 국민 혁명군 이 혁명군은 왜 만든 거야? 국민혁명군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혁명이라는 용어로도 쓰지만 우린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뭐라고 불러요? 북벌 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 북벌은 1926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 전해였던 1925년 530운동 이후로 이제 드라이브가 꽉 걸리게 되죠. 그래서 26년부터 1928년 북벌이 완수될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 이 1926년부터 28년 다른 말로 북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중국 국민당이 조직이 되었다. 여러분들 중국 국민당은 언제 조직이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5.4 운동 직후입니다. 5.4 운동 1919년 직후에요. 그래서 직후에 5.4 운동이 끝나고 나서 중국 국민당도 만들어지고 중국 공산당도 만들어지는데 국민당은 1919년이고요. 공산당은 1921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2번 루거우 차오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면 이건 시기가 너무 뒤죠. 여러분들 지금 북벌이라고 하는 사건과 관련된 건 뭡니까? 제 제 제 1차 국공합작이 언제 이루어졌었죠? 1924년에 1924년에 이루어지고 나서 북벌이 진행이 되잖아요. 오히려 루거우 차오 사건은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 땐 제 2차 국공합작입니다. 시기가 안 맞죠. 다음 3번 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었다. 여러분들 이 선택지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었다.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선생님이 제1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여러가지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얘기했었냐면 1927년 4월 12일 4.12 상하이 쿠데타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상하이 쿠데타는 다른 방식으로 뭘 얘기했어요? 자 국민당이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했고 이거는 북벌이 완수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문제예요. 4번 한중 민족항일 대동맹 다시 한번 출제가 됐죠. 여러분들 이거 언제 때로 보라 그랬어요? 만주사변 그쯤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한중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고 언저리쯤의 어떤 상징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거네 아마 장제스가 장제스가 아닐까 장제스를 그려놓은 게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1차 국공합작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순원이 죽고 장제스에게 권력이 넘어간 상태에서 북벌이 시작이 되는데 북벌이 완수되는 그 순간 이전에 이미 제1차 국공합작은 결렬이 돼 있었다라고 하네 4.12 상하이 쿠데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저 지문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중요한 도시로 저 도시 중요한 도시라나요. 어디? 광저우 여긴 공행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 이와쿠라 사절단이 출발한 곳이다라고 하는 느낌 있죠. 이와쿠라 사절단이 출발한 곳이 어디래요? 나가사키였대. 그런 방식으로 자료에 썼던 것처럼 아, 지금 국민혁명군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출발을 했대? 광저우에서 출발을 했대요. 어, 그냥 이것도 한번 봐둘법한 뭐 봐뒀을 때 나쁠 거 없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힌트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제1차 국공합작 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북벌 이전에 즉 북벌이 완수되기 전에 결렬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회의 어떤 회의래요? 어떤 회의 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자, 미국의 제안으로 개최된 회의래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열강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걸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군과 군 관련된 군비축소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죠. 해군 군비축소 등이 논의가 되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번 회의에 항공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표단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죠. 그래서 2021년에 시행했던 시험이란 말이에요. 학년도는 1년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이것도 당시에 힌트로 잡을 수 있어요. 1921년 이란 뜻이잖아요. 맞잖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00년 전이면 1921년이라고 하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당시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활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열강간 이해관계 조정 그 다음에 미국의 제안으로 동아시아 문제에선 해결하려고 했고 해군 군비축소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죠. 주력함 비율을 제한하려고 제한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하는 게 해군 군비축소랑 같은 말이잖아요. 우린 이 얘기 뭘로 알고 있죠? 워싱턴 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연도가 도움이 되는 게 1921년에 개최가 되어서 22년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벌써 두 번째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주제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워싱턴 회의라고 하면 여러분들 선택지 보러가기 전에 영일동맹 패기라던가 중국에게 일본의 산둥반도의 이권을 다시 넘겨준다던가 이런 문제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지 한번 볼까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저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 회의 있잖아. 워싱턴 회의를 물어보고 답은 5번에 있는 전해용이었습니다. 산둥반도의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는 결과를 나왔다. 정확히 똑같은 선택지가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회의에서 뭘 물어보고 그때는 문제가 뭘로 나왔었어? 영일동맹 패기가 되게 중요한 힌트로 자료에 나왔었고요. 답은 저걸 똑같이 고르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답으로 고르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쳤을 때 산둥반도의 이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중국에게 돌려준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워싱턴의 중요 주제라는 거 당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 선택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거는 카이로 회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었던 게 카이로, 얄타, 포츠담 마지막 포츠담 회담이었습니다. 포츠담에서 재확인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2번 외교관의 베이징 주제를 허용하였다 이거 저번에도 한 번 다시 나왔었죠? 제2차 아편전쟁 때 체결됐었던 텐진 베이징 조약 그걸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에치슨라인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거는 아예 상관이 없죠. 에치슨라인은 언제 발표됐어요? 1950년 1월이었습니다. 월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6.25전쟁 전이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1950년에 발표가 됐었던 에치슨라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고 에치슨라인의 내용이 뭐였죠? 그쵸 미국의 극동방위선에 대한민국 한반도와 타이완이 빠져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전에 워싱턴 회의 그 문제에 이 4번 선택지 또 나온 적 있었죠? 이 4번 선택지는 뭐였어요?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5.4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21개조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졌던 건 어디야? 이 문제도 역시 회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한다면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가 몇 개 빼고 받아들여진 게 5.4운동의 원인이 됐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회의를 물어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싱턴의 중요 주제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밑줄 친 이 운동 또 어떤 운동이 나오나 봐요. 어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 3년이 지났대요. 그 다음에 반포된 여러분들 광서제 광서제 여러분들 이거 전에 선생님이 광서제를 만력제처럼 한번 기억해 보자고 했어요. 광서제 때 우리가 주요하게 배우는 사건 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변법 자강운동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광서제라는 이름이 등장할 법한 게 또 뭐 있어요? 광서 아니면 광서를 빼고 그냥 신정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신축조약 이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서태우동 보수파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했었던 것. 자 광서제의 명정국시조라고 하는 걸로 이 운동이 본격화되었대요. 이 운동의 주도 세력은 자 그럼 광서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나라는 어디야? 청이야? 그럼 청이 일본과의 전쟁 했던 거 뭐 있어요?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 그럼 청일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언제예요? 시모노세키조약일 테니까 1895년에 패배가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895년에서 3년 더하면 1898년이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변법자강운동이 1898년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도 짚어낼 수 있지만 사실 뒤에 읽어보면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는 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 연도 계산 안 했고 광서제라는 거 몰랐어도 뒤쪽에 변법자강운동 찾을 수 있어요. 이 운동의 주도세력은 일본이 강한 이유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서구의 정치체제를 적극 수용한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청나라는 그 이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 양모운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체소용이라고 하는 거에 이거 슬로건으로 잡아가지고 양모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상황에 한계를 느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일본의 입헌군주제를 본보기로 삼아서 국회 개설하자 헌법 제정하자 그래서 제도국 설치하자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국회 개설과 헌법 제정 등을 주장을 하면서 제도국을 설치하자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엔 뭐가 안 나와있어요? 량치차오나 량치차오 먼저 얘기하면 칵류웨이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 자 칵류웨이 량치차오 같은 요런 핵심 인물들은 아직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요러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법자강운동 요렇게 선생님 지금 두 번 그어놓은 지금 긋고 있는 요 파트 있잖아요. 요 앞쪽을 힌트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힌트로 쓰지 못해도 요 뒤에서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일본의 강함이 서구의 정치체제 서구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법자강운동 5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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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본법자강운동 출제되고 나면 자료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언제든 출제가 되고 나면 답은 항상 저거인 거 여러분들 느껴요? 서태우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저거 무술 정변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래서 답은 항상 계속해서 이걸로 내고 있습니다. 약간 임진왜란 중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 일본이 무역 재개를 요구하였다. 아니면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 활용을 요구하였다. 이게 약간 거의 고정으로 답으로 나오는 것처럼 약간 무술 변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무술 정변을 계속 선택지로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번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다?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협화들은 오히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았으니까 배경이라고 삼긴 어려워도 좀 본보기로 삼았던 건 오히려 메이지 유신을 잡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기도 안 맞죠. 갑신정변은 84년이고 이건 98년이니까 배경이 되기에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2번 금란기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와 관련된 거야? 양무운동과 관련된 거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복습 난징이 있었다. 꼭 기억합시다. 자 3번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을 촉발하였다? 말이 안 되죠. 시기도 안 맞습니다. 자유민권 운동이 한창 시작됐던 건 여러분들 자유민권 운동 다시 한 번 생각해볼까? 1874년 사람 이름만 쓸게요. 이타가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권 운동이 막 탄압당하다가 대일본제국 헌법이 만들어진 것도 1889년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변법 저강 운동 보다도 거의 10년 10년에서 15년 20년 앞에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4번 교육입국 조서의 반포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영향을 주기 어렵죠.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인데 1895년인데 변법 저강 운동은 98년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도 안 맞고 아예 내용도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자체가 좀 중요해요. 칸유에이와 량치차오라고 하는 사람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기억을 해주되 이 자료가 변법 저강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꽤나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자료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혹시 이 제도국이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이 제도국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22학년도 9월 17번 문제입니다. 약간 코시국이 반영된 문제였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자 천연두 콜레라 감염병의 역사에서 약간 코시국을 반영한 그리고 패스트도 있었고 장티푸스인데 지금 이 패스트에 대한 겁니다. 자 일본과 가연합 패스트 방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민정부 총장으로 하면서 머저우 저쪽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부분 자체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힌트로 삼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죠. 이왕의 관동군에서 할 것. 자 관동군은 일본이 어디에다가 주둔시켜놓은 군대? 만주 주둔 군대입니다. 만주 주둔 일본 군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일본과 만주가 연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힌트를 얻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긴 있어요. 이 자료는 신증 인근에서 패스트가 유행하자. 만주를 침략한 이후 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앞세워 가를 수립한 일본이 마련한 방역지침이래요. 지금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사실 우리 저번에 자료의 힌트에도 나왔었습니다. 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이 나라의 황제로 하면서 1932년 건국을 했었다고요. 뭐였죠? 만주국이었어요. 이거 만주국. 그럼 가는 지금 만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만주국이 같이 패스트 방역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밑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면서 방역활동에 혼선이 빚어졌고 패스트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다 떠나서 그냥 1932년에 만들어진 만주국. 그리고 이 만주국이 계속 지속이 되어 갈 텐데 이 만주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만주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야 돼. 만주국이 있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만주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지역적으로도 만주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17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풍도해전에 참전하는 일본군. 계속해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풍도해전을 보면 선생님이 뭐를 떠올려줘야 된다. 이게 청일전쟁에서 진행이 되었던 전투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1894년부터 95년까지 라고 하는 시기를 본다면 만주사변보다 너무 앞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주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2번 홍수전에 지휘를 받는 태평천국군. 일단 태평천국군이면 이 태평천국군은 만주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시기도 1851년부터 64년까지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3번 조선의용대 창설식에 참여하는 대원. 조선의용대 창설식에 참여하는 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가 선생님이 왜 만주라는 지역을 강조했냐면 3번 선택지 때문입니다. 조선의용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한 한커우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 잠깐만. 만주국은 1932년부터 있잖아. 그러면 어? 만주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장소가 만주가 아니잖아. 이건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어요. 중국 내부 영토 내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주도 중국 영토기는 했었지만 만주국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쨌든 중국 내부 관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장소가 안 맞아요. 조금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 문제죠. 4번 우창봉기를 일으킨다. 신군이 우창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뭘로 읽어야 돼요? 신의혁명으로 읽어야 됩니다. 신의혁명. 그러면 신의혁명은 1911년이기도 하고 우창봉기니까 우창이라는 곳이었을 거 아니야. 만주 아니거든요. 여기도 중국 내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5번 중국국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펼치는 조선혁명군. 이 조선혁명군 그리고 하나 더 같이 기억해달라고 했죠.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주사변 이후에 뭐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 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누구들 한중 연합작전을 진행했던 부대로 연 연 연합작전을 벌였던 부대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실 3번을 고른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고요. 답을 5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조선혁명군 한군 독립군이라고 하는 이 부대를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부분으로도 같이 기억을 만주사변 이후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지만 장소도 만주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한국사 지식이 있다면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게 배우는 부대이기 때문에 만주에서 활동했었다는 거 알겠지만 다시 한번 몰랐다면 만주에서 활동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져가줘야 될 정보가 있는 문제였다기 보다는 선택지 접근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만주국이라고 했을 때 만주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기도 1932년 이후여야 되지만 장소, 공간도 만주여야 했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좀 꼼꼼하게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선택지를 지워나갔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전쟁에 대한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자 어떤 전쟁이 나올 거나 봐요. 봐봐요. 슬프도 다. 우리 타이완 사람은 우리 타이완 사람은 자 지금 주어가 타이완 사람이에요. 타이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천국 청나라의 신민 백성일 수가 없다. 아 그럼 지금 타이완이 청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나 봐. 우리 대천국의 황제는 어찌하여 타이완 사람을 버리는가. 도적 같은 신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 이용장, 형부상서, 손흥문, 이부시랑, 서용희 이런 놈들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 타이완 사람과 무슨 원수가 졌는가. 저들은 전쟁에서 져서 아 그래 나왔네요. 일본인들에게 수억량이나 되는 돈을 배상금으로 준 것도 모자라서 액구준 타이완 사람을 내던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억량의 배상금을 일본에게 주기도 했고 또 타이완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이 한 전쟁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국이 일본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청일전쟁에 따라서 맺어진 게 시모노세키조약이죠. 그러면 이 시모노세키조약의 내용을 본다면 타이완 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랴오뚱반도 하량이 있죠. 물론 랴오뚱반도는 일본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삼국간섭 때문에. 근데 타이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딱 그림을 그려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청일전쟁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추론은 아니에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건 전쟁이 아니라 강화도조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번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는 그래서 베이징 조약 베이징에서 많은 조약들이 체결이 됐는데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서 베이징 조약이라고 부르는 조약이 체결된 건 제 2차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 그래서 이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에도막부가 무너진다. 뭐 하는 거면 에도막부가 무너진 거면 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메이지 유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막부 타도 운동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4번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일단 5번부터 볼게요.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는 배경이 되었다. 요런 방식으로도 그냥 나올 수 있죠. 상하이 등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마지막 광저우까지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건 난징조약이고요.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 1차 아편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인데 봐봐요. 아까도 여러분들 변법자강 운동 문제 출제했을 때 9월 모의평가에 요건 수능 문제잖아요. 그러면 변법자강 운동의 자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3년 후 광저제가 어떤 조칙을 발표하면서 명정국시조라고 하는 조칙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고 일본이 우리에게 이긴 건 군사력이 압도해서가 아니라 서구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여서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 개설하고 헌법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도국을 개설하자 이러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 자료에 청일전쟁이 배경이라는 게 보였었단 말이야. 물론 답 자체는 서태우 등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무술 정변을 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에서 그 문제를 봤으면 아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좀 약했어도 9월에서 보고 아 변법자강 운동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게 꽤 큰 영향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수능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4번 선택지 손쉽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원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이기는 한데 이런 모의평가와 수능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청일전쟁은 변법자강 운동의 배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5번은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다음 2023학년도 때도 정리를 할 건데 자 봐봐요. 제 1차 2차 2차 아편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아편전쟁 과정에서 청나라 사람들은 서양 군대가 엄청 우수하구나라는 걸 봐요. 그리고 서양 군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던 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예요? 태평천국운동을 서양 군대가 진압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양 군대의 우수성을 보면서 결국에 뭐가 시작이 되죠? 양모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맞죠? 양모운동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양모운동은 슬로건이 뭐였어요? 중체서용. 즉, 서양의 군사기술이라던가 이런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겠다 했잖아. 그런데 양모운동이 뭘로 사실상 실패? 사형선고를 받습니까? 뭐죠? 청일전쟁에서 청이 양모운동을 30년간 진행했는데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모운동의 방향성을 뒤집어 엎은 게 뭐인 거예요? 변법자강운동인 거예요. 오케이? 변법자강운동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변법자강운동은 뭘로 인해서 실패를 합니까? 무술정변이라고 하는 보수파의 반발로 보수파 반발로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수파가 한동안 집권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에 의화단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의화단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의화단운동이 8개국 연합군에게 진압되고 나서 신축조약이 체결되면서 신축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아주 큰 위기감에 빠져들게 돼요. 왜? 신축조약 중요한 내용은 뭐라 그랬어? 베이징 즉 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보수파들도 야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정 광서 신정 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신정 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요. 여기에 가운데 앞부분에 어떠한 배경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구도를 좀 잡아놓으면 흐름잡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뒷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사실 탐구 활동 이런 문제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제죠. 신들은 애국의 마음을 어루지 못해 억누르지 못해 나라를 구할 방도를 생각해 봤더니 오로지 천하의 공의를 떨치는 길밖에 없고요. 천하의 공의 어떤 공공의 의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는 민선 의원을 설립 해야만 합니다. 우린 이 자료가 뭔지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구나 이런 거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이타가키 다이스키가 제출을 한 그러면 1874년 그러면 요거는 뭐와 관련됐다?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였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자료도 이 두 자료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유민권운동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의원을 만들자거나 아니면 국회를 개설하자거나 그런 다른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죠. 볼게요. 우리 당의 목적인 오로지 인민의 권리를 보전하고 주장하여 자유 인민의 권리를 보전 주장에서 자주자유 독립을 누리도록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천안과 인민의 사이를 혼연일치시켜서 오히려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권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글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지금 자유민권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이구나 라고 알고 나서 탐구활동으로 가주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죠? 그쵸. 이거를 골라는 이가 쉽지가 않아요. 자유민권운동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메이지 정부가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가 이 자체에 대해서의 문제의식은 가지게 되죠. 이거 필요한데? 필요하긴 해. 라고 하면서 결국에 정부 자체에서 제국헌법을 만들게 되잖아요. 헌법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제국의회가 설립이 되는 모습이 보이잖아. 이게 1889년이었고 이게 1890년이었죠. 그러면 자유민권운동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가줄 때 개념을 가지고 가줄 때 어디까지 연결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헌법 재정 의회 개설까지 같이 가져가줘야 답을 3번을 손쉽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임칙서 사람 이름으로는 2015개정 교육과정 들어와서는 처음 보는 것 같죠? 임칙서가 임칙서가 아편을 단속했다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제1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선택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2번 상킹코타이 제도가 시행된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목적 자체는 다이며 견제죠. 근데 일단 시기 자체가 너무 안 맞죠. 왜냐하면 자유민권운동이면 메이지 유신 이후잖아. 이거는 에도막구 시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시기가 아예 안 맞고요. 4번 베이징에 공사관이 설치되는 계기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주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건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진 텐진 베이징 조약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번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시행한 이유를 알아본다? 뭐 사실 한국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죠. 프랑스와의 여러가지 것들을 뭔가 동맹 같은 걸 시도를 했다가 프랑스의 거절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병인박해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뭐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냥 지워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학년도 수능 3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2번 요구 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지금 세계가 유럽의 전쟁의 정신을 빼앗긴 상태래요. 일본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생긴 문제인가 봐 일본은 중국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대요. 산둥에 있는 독일 이권의 어? 힌트죠. 산둥에 있는 독일 이권의 양도를 비롯한 2번 요구가 인정된다면 즉 여러분들 2번 요구는 2번 요구는요 일본이 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요구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대? 산둥에 있는 독일 이권의 양도가 들어가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뭐 21개조 요구구나. 21개조 요구가 나온 건 1915년이었습니다. 21개조 요구구나. 그러면 이 유럽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구나.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주권이 극도로 침해돼서 중국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관리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21개조 요구에 산둥에 있는 독일 이권의 양도 빼고 무슨 내용이 또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봐봐요. 1번 만주국을 승인하라. 만주국은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1932년에 만들어지죠. 21개조 요구할 때는 만주사변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들어가 있을 내용이 아니죠. 자 2번 랴오둥반도를 활용하라. 랴오둥반도를 활용하라고 하는 건 시모노세키 조약대잖아. 시모노세키 조약대잖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만한 게 그럼 1895년인데 이 내용도 딱히 맞지 않습니다. 자 3번 베이징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라. 사실 저것과 관련된 건 뭐 있어요? 이거 신축조약과 관련된 얘기죠. 신축조약.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1901년이니까 안 맞기도 하고요. 21개조 요구에 들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죠. 자 4번 루거우 차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루거우 차우 사건과 관련해서 시비를 걸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건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아니라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있고요. 1937년이란 말이에요. 21개조 요구랑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네.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지웠으면 답으로 5번을 고를 수 있었겠지만 이 5번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꽤나 적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루순과 다렌의 조차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일본이 지금 루순과 다렌 지역을 조차하고 있다는 뜻이네. 언제 조차했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잖아요. 포츠머스 조약에 보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루순 다렌의 조차권을 일본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일본은 계속해서 루순 다렌을 조차하고 있어요. 근데 기한이 끝났나 봐. 그러니까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21개조 요구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앵간한 교과서에는 다 자기 교과서에 가보면 21개조 요구가 21개가 다 써있진 않지만 몇 개 핵심 내용이 뽑혀져서 자료 같은 걸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1개조 요구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자기 교과서에 자료 21개조 요구가 있는 거 가가지고요. 아니면 본문에 써있을 수도 있어요. 21개조 요구의 내용을 꼭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답이 위순다렌의 조차기간을 연장하라가 답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종교과서에 다 21개조 요구 관련해서 위순다렌 조차기간 연장이 교과서에 써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료든 본문이든 그러니까 자기 교과서 가가지고 다시 한번 21개조 요구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어렵게 나온 문제였어가지고 조금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가나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사이식이 문제 아니죠. 설명이니까 쉽게 쳐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볼게요. 가번 단항 바랏 광엔 단항을 비롯한 세계항구 개항 이거 뭐예요? 제 1차 싸이공조약이죠. 여러분들이 이건 기출 기출을 잘 공부했으면 1861년에 체결이 됐었던 제1차 싸이공조약인데 어디냐면 2021년 21년이 아니라 학년도 6월 6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의 자료로 기출이 됐었습니다. 제1차 싸이공조약은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 잘해놨으면 1년 뒤에 있었던 이 수능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1차 싸이공조약이면 여러분들 꼭 세트로 무엇까지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영토 하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구나. 영토도 떼어줄 거예요. 개항 말고도. 또 하나 선교 선교의 자유 문제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 우리 선택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나 한번 볼게요. 시모다는 즉시 개항 하코다테는 내년 3월부터 개항. 개항하는 데가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이건 뭐예요? 미일 화친조약입니다. 미일 수호통상조약은 시모다 하코다테 말고도 효고 니가타 가나가와 가나가와는 나중에 요코하마로 대신 개항을 할 거고 마지막 나가사키까지 추가 개항을 하게 되죠. 요거는 1854년에 체결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 한번 볼게요. 가는 제1차 싸이공조약입니다. 일부 영토의 하량을 규정하였다. 자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친차이나 지역이라고 부르는 동부삼성을 하량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능에서는 요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과서에도 그렇게까지 안 써있기 때문에 영토 하량 문제가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맞죠?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 크리스트교 박해를 구실로 일어난 전쟁의 결과 체결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교과서에 써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조약만 외우고 넘어가면 이번 니은 선택지 같은 게 조금 까다롭게 다가오는 거죠. 자 실제로 실제로요 제1차 사이공조약은 처음에 크리스트교가 크리스트교를 박해했다. 베트남이 프랑스인을 박해했다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체결이 됩니다. 제1차 사이공조약이요.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것도 교과서만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어도 크게 어렵지 않을 선택지에요. 자 기역 니은 모두 맞습니다. 디귿 영사재판권 조항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일 화친조약에는 대표적으로 최해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협의에 의한 관세부가 관세 협정과 관련된 조항은 어디에 들어 있냐면 이 역시도 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5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거네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요즘 트렌드대로 막 공부하다가 어 어떤 조약을 몇 년에 체결됐고 이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다가 그 조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과 관련해서 조명하다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었던 문제니까요. 자 조약이나 여러분들 이 부분 그러니까 4단원 파트는요. 기본은 개념이에요. 개념 그리고 내용 설명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시기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연도까지 추가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22학년 수능 4단원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각국과 통상한 이래에 화선 뭐 이제 화선 불로 움직이는 배 뭐 증기선 같은 거겠죠. 화선이 날로 늘고 있는데 운행이 매우 빠르다. 속도가 매우 빠르대요. 그리하여 중국 안박의 강과 바다를 막론하고 이익이 모두 서양인들에게 장악된 상태래요. 걔네들이 막 저 좋은 배 쓰니까 신은 중국번 아 이거 힌트죠. 중국번 등과 더불어 수년 이래에 여러 개혁을 하자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윤선 초상국의 설치를 허가해 주십시오. 이로써 선박을 구매하고 제조하여 양인 서양인이 독점하는 이익을 회수해야 됩니다. 자 이 신은 누굴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나중엔 결국에 답이 나오기쯤에 아마 이용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면 중국에 여러 서양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득을 얻고 있는데 우리도 개혁을 해가지고 중국번과 함께 계속해서 개혁하자고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설치 윤선 초상국의 설치를 허가해 주래요. 이 윤선 초상국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중국번이란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주면 좋은데 윤선 초상국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왜냐하면 지금 이거 양모운동인 거는 대충 느낌이 오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양모운동이라는 게 느낌이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실제 시험장에서 본 게 아니잖아. 기출로서 윤선 초상국도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모운동과 관련해서는 금능기기국 이런 것만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문제의 힌트로서 문제의 힌트로서 윤선 초상국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상하이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상하이에 근대적인 형태의 해운기업 바다를 통해서 운송업을 하는 해운기업으로 만들어졌던 게 윤선 초상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혁은 양모운동인 거고요. 양모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해놓고 답은 3번 중체서용이니까 선택지는 아주 쉽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유추해서 중국번 인물도 이용장이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항상 써있긴 하지만 중국번 이라고 하는 인물만 좋고 전체적인 흐름을 유추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여서 자료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선택지는 쉽게 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가보개혁에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죠. 2번 과거제의 폐지를 실현하였다. 과거제는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 조선을 기준으로는 가보개혁 때 과거제가 폐지가 되고요. 청나라는 가보개혁을 언제 폐지하냐면 그 신축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지행했던 광서신정 있죠. 그 광서신정 때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자 다음 4번 공화정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공화정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양무 운동이 아니죠. 오히려 청나라로 간다면 공화정 수립은 신의혁명입니다. 그래서 중화민국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5번 대한민국 국제는 애초에 나라가 틀렸죠. 이건 대한제국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2022학년도 수능까지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연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보면 2022학년도 트렌드 적으로 봤을 때 2021학년도 에 비해서 아주 악랄한 연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은 거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면 매해에 약간 트렌드가 있다는 건데 2023학년도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해의 트렌드를 뭘로를 통해 파악하는 거야.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판단하고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원장이 돼서 추측해볼 필요는 없지만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2학년도 는 또 이런 트렌드로 출제가 됐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4단원 마지막 2023학년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